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하하하 아니 저 기석윤 선수가 좀 분위기 엇한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와서 여기서 마지막 으쌰으쌰 한 번 하자. 서리를 봤죠? 아 이거 어떡해. 너무 서리를 받는 거 아니냐? 그럴 수 있고ㅎㅎ 야 이게 났죠 확인 따윈助 tard 안됐 mujEO 은근창 떠났는지 처음부터 함께 이제 구멍 크리스틱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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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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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중 여러분 퇴산을 당한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일단 상담 드리겠습니다. 나머지 두 분은 응원 절실을 주셔서 응가적인 박수인 기쁨 함께 있고. 전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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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know. 전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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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주 자중 여러분이 좋겠습니다. 저는 왼쪽의 전기주입니다. …. …. …. …. 오해 데려가 오해 데려가. 오해 데려가. 영원아 제대로 떠야돼 제대로 떠야돼. 가 가 가. 이 골전사의 첫 번째 골을 위해 한쪽 여러분의 유원이 필요합니다. 짠짠 골. . . 여기. 오케이. 됐다. 됐다. 한 개, 한 개. 한 번만 이거. 고맙습니다.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.